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네, 어느덧 2016년도 다 지나가고 2017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16년 1년 동안 저희 슈퍼 굉장히 많이 달려왔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의 2016년은 어떠셨나요? 아, 그리고 2017년은 닥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정류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닥띠, 저희 팀에 사기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력이 한마디 듣고 가시죠! 여러분, 2017년 한 해 정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구요. 저를 포함한 닥띠 여러분, 좀 더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물론 건강해야 하구요. 스윙 여러분, 2017년에도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든 스포, 스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것까지 받아라! 내 것까지 받아라! 내 것까지 받아라!